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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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 뒤로 가시고요 부정 출발 3회 이상하면 자동 실격입니다 아시겠죠? 준비 출발 3등까지 선물을 지켜드려 3등 3등 1등 3등 3등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얼음 삶에 타는 코코씨를 그려보겠습니다 코코씨의 얼굴부터 그립니다 선물로 받은 모자를 그립니다 선물로 받은 모자를 그립니다 동작을 도와주는데 따라서 그리기 선물로 받은 모자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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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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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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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로 속도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